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같겠는데요. 이 수입품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게 되면 관세법 제241조 제3항에 근거를 해서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세구역의 종류에는 지정보세구역에 해당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으로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등 여러가지 구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세구역의 기능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보세구역에 대한 각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정장치장인데요.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대개 부두나 공항 그리고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의 보관기관은 통상 6개월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6개월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공매 등을 통해서 해당 물품을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나 물품을 반입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대개는 이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관검사장입니다. 이 세관검사장이라고 하면 수입 또는 수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공항 입국장의 검사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여행객들의 휴대품이라든지 이산물품, 기타 탁속물품들을 검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다음은 보세창고입니다. 이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수출입 통관을 하고자 하는 이런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보세구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세공장입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사용을 해서 제조나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이런 제조나 가공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보세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세전시장입니다. 보세전시장 같은 경우는 박람회나 전시회 등 외국물품을 장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는데요. 전시가 끝나고 나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 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전시 기간 동안에 관련된 각종 물품들로 보세 상태에서 사용 소비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세전시장은 해당 박람회 기간 동안 특허 지정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세건설장입니다. 보세건설장은 기계류나 공사용 장비 등을 사용을 해서 산업설비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이 경우 대규모 산업설비에 건설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금부단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 경우도 해당 건설 기간 동안에만 특허로 지정이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세 판매장인데요. 이는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장소죠.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세 구역은 앞서 살펴본 이러한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세관장이 이 지역을 지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물품의 보관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세 구역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사 협상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세 구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보세 구역 밖에서 보세 구역 안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게 되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보세 구역 안에서 보세 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 공급가액이 만 원이다. 그러면 세관장이 4,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했다면 나머지 6,000원에 대한 부분을 거래 징수를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기 전에 선화증권이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선화증권의 공급가액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